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정아 입니다 오늘은 책이야기 할까요 신발이야기 할까요 신발과 양말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자 올리시고 아이고 아이고 한 마디 힘쎄 또 내려가네 자 올리시고 더 거다가 저 필맥스 신발까지 신겨줘요 이거는 진짜나 전해서 분명히 전해줘야 돼 이거는 공짜로 안됩니다 내가 지금 홍보부장이니까 내가 예 자 올려봐요 자 힘 아까보다 더 쓰죠 두 개를 자 보셨죠 송파공방에서 제 후트맥스 신발과 양말을 가지고 스본을 한 것입니다 KSNS 스본수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대체 이야기입니다 김세현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연구한 대체 이야기인데 기본 개념은 몸의 중심선이 늘 지구 중력과 평과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몸몸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좌우와 위아래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몸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세한 사항은 김세현의 스본수도 KSNS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스본수도를 공부하는 곳이 송파공부방인데요 그 송파공부방에서 박은일 반장과 박경신 선배께서 저희 푸트맥스 신발 양말을 가지고 스본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푸트맥스 신발과 양말이 우리 몸에 제한을 가지 않고 압박을 얼만큼 덜 주느냐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힘을 줄이지 않고 심지어는 몸의 힘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저도 저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으신 분의 말씀대로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있습니다 푸트맥스 신발과 양말은 처음부터 KSNS 즉 스본수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진 저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신발이 다리의 움직임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신발과 양말을 스본 테스트를 해서 입증이 됐고요 그런데 이 결과는 저도 사실은 조금 아주 기분 좋게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게 플러스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야지 더 좋은 신발과 양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를 해주신 송파공급방의 박은혜 반장님 그리고 박경순 선배님 그리고 공급방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푸트맥스 신발에서는 현재의 양말보다 좀 더 계산된 양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와이드 캔버스도 좀 더 계산된 모양이 좀 더 산뜻하게 돼서 만들고 겨울용으로 좀 더 따뜻한 색깔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말은 부정성물용으로 박스에 넣어서 한번 판매를 해볼까도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님 고마워요 환장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